오랜만에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와봤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주 보는 곳인데 한번 놓기도 올려 자주 놀러 왔던 곳이라서 한번 같이 와봤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6시 이후에 예약했던 우산이 있다면 봐봐. 우산 하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산 어디다 보죠? 아, 여기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앞머리는 약을 바르고 나서 다시 자르는 걸로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